이제 당풍둔 나무들 나뭇잎도 다 떨어지네요 저희 어르신 활력이 좀 생겼어요 활력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잘 움직이고 예를 들면 꼬리도 힘차게 힘들고요 활력이 좀 띕니다 아주 귀엽네요 훌륭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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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왓 왓 레오, 너마저 이제 운동장에 들어서 똥사냐? 까마귀 맞냐? 까마귀가 널 잡겠다 인마 고니 피부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블리는 지금 운전너 3주 됐냐? 3주동안 한번도 발작이 없었구요 3일동안 계속 발작이 있었고 처음은 3일동안 계속 발작하다가 이제 한번도 안합니다 모두들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건강해지고 있어 우리 블리야 블리야 네 블리야 건강해졌어요 네 블리야 건강해졌죠? 네 블리야 건강해졌죠? 네 블리야 건강해졌죠? 네 블리야 검색해주세요 네 블리야 감사합니다 네 블리야 레오 평온한 아침입니다. 다들 써니만 빼고 흥분쟁이 수다쟁이 써니 찬 통통통 튀어온 우리 찬이 통통이 우리 통통이 통통통통 통통통 뭐가 물고 어디가? 저 이거 씹으려고요 뭐가 향이 좋은데 맛은 좀 없네요 고닉은 뭘 그렇게 열심히 주워 먹습니까? 바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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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고님도 나와라 웬일이야 고닉 타임 안갖고 고닉은 슥 나와 한편께 됐네 고닉이 문따기 다 놀았어?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 놀고 들어가자 그러면 나 뭐 아침 테니스 가야돼 테니스 레슨 받으러 가야돼 테니스 레슨 받으러 가야돼 고닉이 고닉은 고닉 고닉 고닉